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2000 시즌 3 오늘은 93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 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eliver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중간 부분에 있는 알파벳 i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delivery 라고 발음하시면 더 좋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배달 배송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a home delivery 이때 home delivery 하면 택배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a home delivery service 택배 서비스는 is free 무료이다 이때 free 하면 무료의 공짜의 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a home delivery service is free 택배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vegeta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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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채식주의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A vegetarian 채식주의자는 doesn't eat 먹지 않는다 meat 고기를 즉 전체적 의미는 A vegetarian doesn't eat meat 채식주의자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vent vent, vent, ven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수의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took 이때 took 하면 take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데려갔다 My, 나의 pet dog 애완견을 to the vent 수의사에게 즉 전체적 의미는 I took I took my pet dog to the vent 나는 내 애완견을 수의사에게 데려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d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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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먹을 수 있는 식용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is 이것은 Unedible 먹을 수 있는 식용의 flower 꽃이다 즉 전체적 의미는 This is Unedible flower 이것은 먹을 수 있는 꽃이다 식용 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riend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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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가운데 부분에 있는 알파벳 D가 이번 단어에서 묵음은 아니지만 발음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Friendship 보다는 Friendship 이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우정 친목 친목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Your friendship 너의 우정은 즉 너와의 우정은 Is valuable 이때 valuable 하면 소중한 귀중한 이라는 중요한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Is valuable 소중하다 To me 나에게 즉 전체적 의미는 Your friendship Is valuable Is valuable To me 너와의 우정은 나에게 소중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es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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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지저분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cleaned 청소했다 My 나의 Messy 룸 지저분한 방을 즉 전체적 의미는 I cleaned 마이 Messy 룸 나는 지저분한 내 방을 청소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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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뿌리다 또는 분사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pray 뿌려라 Water 물을 To the flower 꽃에 즉 전체적 의미는 Spray water To the flower 꽃에 물 좀 뿌려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cr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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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긁힌 자국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re is 자국이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There is a scratch 하면 긁힌 자국이 있다 On the car 차 위에 즉 전체적 의미는 There is a scratch On the car 차에 긁힌 자국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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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본래의 원래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hat was 무엇이었어? Your 너의 Original 원래 Plan 계획은 이때 Plan 하면 계획 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Original Plan 하면 원래의 계획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What was your Original Plan 너의 원래 계획은 뭐였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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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교대 근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Work 일한다 8 Hour 8 시간 Shift 교대 근무를 즉 전체적 의미는 We Work 8 Hour Shift 우리는 8 시간 교대로 일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3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배달 배송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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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채식주의자 라는 뜻이 되겠고요 Vegeta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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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수의사라는 뜻이 되겠고요 Vet Bet Be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먹을 수 있는 식용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Ed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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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우정 친목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Friend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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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지저분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Mes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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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뿌리다 분사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S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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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긁힌 자국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cr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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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본래의 원래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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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교대근무라는 뜻이 되겠고요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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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택배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 home delivery service is free A home delivery service is free A home delivery service is free 다음 문장은요 채식주의자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 vegetarian doesn't eat meat A vegetarian doesn't eat meat A vegetarian doesn't eat meat 이번 문장은요 나는 내 애완견을 수의사에게 데려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took my pet dog to the 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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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장은요 이것은 먹을 수 있는 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is an edible f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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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문장은요 너와의 우정은 나에게 소중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r friendship is valuable to me Your friendship is valuable to me 다음 문장은요. 나는 지저분한 내 방을 청소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꽃에 물 좀 뿌려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차에 긁힌 자국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너의 원래 계획은 뭐였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우리는 8시간 교대로 일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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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